신세계 인터내셔널이 5대1 비율의 주식 액면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통상 액면 분할은 주가가 100만 원 이상인 황제주가 가격을 낮춰 거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세계인터는 1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세계인터의 액면 분할 배경과 기대 효과, 이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이 5대1 비율의 주식 액면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액면 분할이 적용되는 오는 4월 11일부터 신세계인터 보통주의 액면가는 5천 원에서 천 원으로 낮춰집니다. 현재 주가는 15만 원 수준, 액면 분할 적용 시 주가가 3만 원대로 낮아지는 겁니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신세계인터의 현 주가가 통상 액면 분할이 이뤄지는 기업들의 가격대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액면 분할을 실시한 기업들은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카카오, 네이버 등 이들 기업은 주가 100만 원 이상의 황제주 등 고가 주식으로 소액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0만 원대인 신세계인터가 액면 분할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회사 측이 액면 분할로 유통 주식수를 늘려 주가 변동성을 줄이려는 목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세계인터의 발행 주식수는 714만 주, 최대주주 등 주요주주 지분율이 60에서 70%를 웃도는 것을 고려할 때 유통 주식수는 현저히 적은 상황입니다. 신세계인터가 이번에 액면 분할을 거치면 주식수가 3,500만 주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그간 적은 주식수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컸던 만큼 이에 대한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관측됩니다. 신세계인터가 최근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의지를 강력히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액면 분할로 소액 주주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더 커졌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데일리 TV 이해라입니다.